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또는 가위에 한 번 찍는중 집에 들어왔다 그ullerv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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몰랐어요. 오, 진달래 깔았네요. 이거 만들어? 와, 진짜 크네 진달래. 나뭇이 천천히 먹어. 이걸로 하자마자. 이걸로 하자마자 만들거야. 치킨을 먹을거야. 이걸로 하자마자 만들거야. 도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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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뭐할려구요? 응? 뭐할래야? 뭐할래? 어? 너 먹힐이야? 응! 염소스 여름맛 우유 동기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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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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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안녕. 이거 안찍어지네 솔리아가 이거 보여주세요 네, 이거죠? 네 포크도 같이 볼거에요 맛있어 이건 강릉이 줄 부위를 받는게 아닌가? 엄마 몰랐어요 너무 맛있어 미안해 나는 대강릉이 아닌데 응? 응 사자 우리집 아파트가 응, 엄청 많아 할랑 먹게 우리집 아파트가 응 응 응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